현재 어느 고인의 한 장례식장 영정사진 앞에서 춤을 추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그게 어떤 영상인지 지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글쎄요. 이 영상을 보고 의견이 분분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도 장례식인데 진중하지 못하고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는 의견과 관짝소년단은 유쾌한 장례식 문화라고 인정해주면서 왜 한국의 밝은 장례식 문화를 경유없다고만 보느냐 그건 너무 고정관념이다라는 의견이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? 이상 조예지였습니다.